어제 경북 북부에 많게는 시간당 6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농경지 침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2천평에 가까운 사과밭과 논밭이 인근 하천에서 밀려든 토사와 나뭇가지로 뒤덮여 쑥대밭이 됐습니다. 하천에 떠내려온 나무나 부산물이 이 교각에 쌓이면서 물 흐름을 방해해 물 수위가 높아졌고 결국 범람한 하천이 가수원을 덮쳤습니다. 단 4대 시간 만에 이 지역에 79mm의 거센 비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손 쓸 틈도 없이 한 해 농사를 망친 농가는 한숨만 나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농어촌 공사가 설치 공사 중인 수로관이 매설이 덜 된 상태에서 하천이 범람해 인근 가수원이 침수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호우 예보가 있었는데 하천에 노출된 부분을 방치를 해서 갑자기 폭우에 800수도 간으로 물이 가수원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당초 경북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됐지만 국지성 집중호우로 시간당 많게는 67mm의 비가 쏟아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집계된 강수량은 안동 녹전 104.5mm, 상주 모서와 영양읍이 101, 안동 도산 90mm 등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주의 포도밭과 안동 고추밭 등 경북 북부의 농경지 15.5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안동 예안면의 농로 300m 구간이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토사 유출도 영주와 영양에서 각 한 건, 안동에서 두 건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때는 박스형 교량 등 노후화된 교량과 수로공사 현장이 피해를 키운 만큼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천 정비, 교량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차근차근 해나가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상대는 오는 23일에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